배고프고 심심할땐 실버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뿌링클 치킨이라고 BHC 치킨 있잖아요 리미니 안녕하세요 BHC 치킨 그거랑 거기서 파는 치즈볼이에요 5개의 한 얼만데 달려왔어요? 그렇죠 그러셔도 돼요 아무튼 딱 맞춰서 오셨네요 아무튼 이 두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치킨과 뿌링치즈볼 이렇게 두개지고 이거는 2500원짜리 콜라에요 요즘 콜라값이 엄청 올랐더라구요 아무튼 엄청 비싸더라구요 자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자 그러면 콜라도 한번 따르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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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마카롱 고춧가루 맛있네요 갈매 날리 superpower 올리기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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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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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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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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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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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. 편안 되시고 저 소통방송 진행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